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비우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자리 자체는 염렬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안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다음에 오히려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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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을 추첨합니다. 당장 현안에 대해서, 시급한 것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아버튼의 정돈의 정돈의 정돈이wallدة 뱅크 뱅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